충남 아산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감동을 전하는 희망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손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방면 한빛문화예술단 대표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3층에서 지도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희망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초청 공연자로는 한빛문화예술단 난타팀 및 한국무용팀이 수고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배워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빛문화예술단들은 자주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문화적인 행사를 가져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며 2023년도에는 장애인과 부모님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수진입니다.